2022년 대화동 주민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. 반갑습니다. 주민자치회장 전영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나중철 동장님이 저 공무원 연수원에게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오늘 모든 실조라고 할 때만 이러고 가셨습니다. 하여튼 우리 동장님 60장면으로 많이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또 이 자리를 허락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대화상인회 회원 여러분과 권영호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주민의 꽃인 태화동 주민총회입니다. 태화시장을 꼭 한번 제 임기 내에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주민총회 속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반영된 결정된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중부청장으로서 잘 받들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환경개선법과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개선법과 태화사에서 모이냐 지키자 즐기자 시즌2 발표자 김진아입니다. 1위까지 제 임기 내에 시즌2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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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